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네요 시아도어 가루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아이 끼고 합시다 플로드 퀸을 잡아주고요 다음으로는 피에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드 퀸 뭐야 어딨어 컨트롤게 암살이 왜 안들어가지 여기서 용사의 의지를 딱 써줍니다 그렇다면은 모자를 안받게되지 어 전문기술? 다 있잖아 그렇지 다음은 맏반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부스랑 매크로 여기서는 스킬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잡읍시다 어 어 벨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벨룸을 가르쳐줍니다. 벨룸을 가르쳐줍니다. 벨룸을 가르쳐줍니다. 감사합니다.